반갑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천연가스 주성분이고요. 나 산성이야 확인해주시고 손소독제. 답 2번 바로 연결되셨을 겁니다. 온도 잘 보셔야 돼요. 냉각팩이니까 온도 낮아지는 흡열반응이야 눈이 녹는다라고 얘기했죠. 제설제, 염화칼슘 용해됨에서 발열 과정이다. 열 방출한다 확인해주시고 온도 낮아졌으니까 흡열반응이야 라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드라이아이스가 승화가 됐어. 고액기로 가는 건 흡열반응이다. 기은, 기은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질량보존의 법칙을 묻겠어 라는 겁니다. 수소원자 2개 있어야 되고요. 산소원자 1개가 있어야 6개로 질량이 보존이 되겠더라. 자 개수가 완성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집중을 좀 해주셔서요. 산소원자는 무조건 몇 개여야 되죠? 두 개여야 됩니다. 그러면 수소원자가 4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CL원자가 4개가 맞다라는 것까지 확인되셔야 됩니다. A4, B2니까 2분의 답 2번 처리되셨을 거고요. 자 4번을 보시면 난 어때? 수소이온을 받았어? 하이드로늄이온, 옥수소늄이온이 맞아 확인해주시고 물과 반응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나의 염기성이야.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닌 거지 염기입니다. 브레인스테드 롤이 염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강조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공유결합물질, 분자주역, 고체 액체, 전기 전도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레노가 이온화되는, 물과 반응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염기 전해질이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일 땐 전기 전도도가 있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HCL, HF 등등과 같은 산성 물질에 관해서도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내가 수소이온을 받았어. 브레인스테드 롤이 염기다. 5번이고요. 자 실수 없이 밑에 쓰셔야 돼요. 진짜 집중을 딱 하시고 나 NA 플러스야, 나 OH 마이너스야, 단일결합, 단일결합 확인해 주시고 결합발 2개 확인하셔서 O2, F2다. A와 C는 동족원소, 일족원소, 원작가 전주의 개수가 1개인 거 맞습니다. 금속, 비금속이라 그래. 자 난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 하주예요. B, D2면 O, F2니까 무조건 전기 음성도가 크다. D가 부분 음전화를 띠더라. 기응니은 3번이시고요. 잘 적고 잘 곱했는지 빨리 확인하세요. W를 녹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 집어넣고 표시선까지 채워서 A몰 농도를 만들었어. 용질의 양이 Wg이야. 툭 나누시고 40분의 W몰이야. 1000을 곱하시면 40분의 1000밀리몰이야. A, V, 밀리몰이야. 얘를 정리하시면 25W는 A, V입니다. V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A분의 25W 답은 4번이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7번을 보시면 Wg을 넣었는데 A가 용해가 되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점검 되셨을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용해가 점점점점 증가가 되다가 일정하죠. 그럼 그 말은 석출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다가 일정일 거다. T2일 때가 크다. 처리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용해 되는 질량이 점점점 증가할 거니까 T1보다 T3일 때가 몰 농도가 크다. 처리되셔야 되고요. 녹지 않고 남아있는 양은 아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를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동일해. 자 8번을 보시면요. 1, 2주기 원소입니다. C, F4다 확인해 주시고 N, H4 플러스다. 둘 다 분자든 이온이든 상관없이 정사면체 109.5도 입체 구조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X가 플로린입니다. Z는 수소니까 노우 다르죠. 분자의 결합각은요. 가는 109.5도고요. NH3니까 107로 어때요. 가가 크다가 맞아 확인하세요. Z는 W는 Y는 누구지요? 질소입니다. 오케이. 180도 직선형이 맞아. 니은디귿. 4번 처리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을 보시면 2주기 원소인데요. 옥테크칭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C, N, O, 플로린입니다. 자 2원자 분자가 될 수 있는 거 N2O2, F2 생각해 주시고 넌 중심원자가 될 수 없어 라는 것도 확인되셔야 되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죠. 그러면 CO2가 공윤에게, 비공윤에게 이거 안 떠오르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돼. 자 Y가 쓴 거 찾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 C2F4 머릿속에 탁 떠올려 보세요. 공유 전자쌍 개수가 2개, 4개, 6개가 맞아. 나는 무극성 분자야. 비공유 전자쌍은 플로린에 있으니까 3, 4, 12에 해당될 거야. 여기는 이중결합 있고요. 2개, 2개니까 4개로 3배가 맞아. 라는 걸로 기흑, 디귿, 3번 처리되셨을 거고요. 기흑, 디귿, 3번 처리되셨을 거고요.